쇼핑몰 하나 더 추가로 오픈을 해서 거기다가 하나하나 업로드하는 걸로. 근데 이게 어차피 다른 주방용품들을 갖다 팔으려면 온기에다가는 이제 놀 수가 없어서 하나를 더 추가로 안나의 집 해봐 안나의 집. 혹시 안나의 집이 아마 그게 아니고 후원 이런거 천주교 보호시설 이런 데잖아. 그러면 상어를 좀 천천히 생각하고 일단은 그 상세페이지에 있는거를 여기다 갖다가 넣을 수 있는거 옮기는거. 내 도말을 갖다가 니 몰에다 넣으려면. 일단 백년홍기에다 그냥 넣어봐. 넣고. 백년홍기에? 생뚱맞지. 죽도봤자 안되고 온기가 무너지니까 그래. 온기가 무너진단 말이야. 너의 색깔이 지금 적나라하게 딱 있는데 컨셉이.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들어서 추가로 넣어야 맞지. 일단은 넣는 방법은 가르쳐줄게. 전시중지를 해놓으면 되니까 방법을 알고. 니가 몰 하나 상호명을 정하면. 백년홍기에다 전시중지를 해놓고. 원치 정치중지 해놓은거니까. 그걸 하는거를 하면서. 일단은 상품등록을 해놓고. 그걸 갖다가 내가 또 하나 상호 만들어서 쇼핑몰 하나를 더 추가로 오픈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하나 업로드하는걸로. 됐어. 이런 것들을 상 아까 너가 상세페이지 띄워올 거를 가르쳐 달라고 했잖아 포우는 100년이 이제 스마트스토어에 올린다는 거지 그러면은 다 내리고 니스마트스토어로 가서 상품등록으로 가는 거지 스마트스토어 상품등록 카테고리 이거는 하지 말고 어차피 다 아니까 상세페이지로 들어가서 그러면 불러오는 거라 가르쳐줘 봐봐 플러스 너 사진 날 때 어떻게 해 너가 아는 것들이지 똑같은 거지 맨 위에다 바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한 칸 띄고 여기다 남이제이 한균 도망 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들어가고 걔네 형식대로 가는 거지 거기서 플러스 오케이 클릭 열기 자 이렇게 들어왔지 여기에 딱 붙어버리니까 한 칸을 좀 떼주면 좋고 내용 뭐 남이제이 도마 뭐 해서 어 한 칸 뜨면 이렇게 줄이면 되는 거구나 사이즈 줄이면 돼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 하고 요 밑에다가 또 키워드 넣어주고 아까 파일에다가도 들어갔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네이버 로직대로 가는 거지 사진 내용 사진 내용 그렇게 하면 되면 아까 그 내용도 거기 있는 거 있으면 그대로 넣고 네가 옮겨서 쓰려면 옮겨서 쓰고 왜냐하면 그대로 들어가면 다 묶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앞뒤 문구를 조금 변형해서 네가 따로 그걸 보고 내가 찍은 사진도 중간에 넣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그거를 열어 남이제이 몰을 열어서 거기 있는 내용을 보고 네가 여기다가 써넣는 게 더 좋지 조금 앞뒤 바꿔서 조금 앞뒤 바꿔서 어 너 식으로 풀어서 오케이 오케이 어 그렇게 해서 하여갖고 하면 되고 오케이 아까 이제 등록하는 순서에서 저 안 되면 캡처해서 그냥 붙이면 되지 그게 나아 그게 날 수도 있어 지금 내가 웨일 들어가서 하는 게 익숙치 않으면 그게 날 수도 있어 나는 그걸 계속 해봤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면은 또 단점은 뭐냐면 너 핸드폰에서 캡처해가지고 그걸 카톡으로 보내서 이딴 PC에 깔아야 되잖아 그게 나는 늘 그렇게 해서 아 그게 더 편해? 각자마다 이제 자기 패턴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씩 업로드하면 되고 그 사이즈 혹시 모르니까 대표 사진 천천하고 상세페이지 사이즈 하고 사진이나 남들이 이제 대표 사진 안 쓴 거 봐서 이제 거기서 너가 순서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 네가 찍은 거랑 같이 좀 하고 묶이지만 않게 하고 가격 준 수 있고 라이브로라든 뭐하든 그때는 이제 지원을 많이 하니까 주문 이건 내가 주문한 건데 지금 그러면 다시 아까 몰로 가가지고 몰에 가서 다시 한번 주문부터 다시 처음부터 눌러볼게 아 사업자 전용관으로 무조건 사업자 전용관으로 가서 B2B관으로 지금 이게 주문이 들어왔어 여기서 구매를 해 너가 해서 구매하기 선택부터 해야겠다 지금 선택하고 구매하기 누르고 구매하기 누르면 나는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고객이 내 몰에서 주문을 했어 그러니까 그 주소를 여기다 주소를 나는 그럼 내가 사업자로 들어가서 나한테 하는 거야 너한테 내가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 주소지로 배송을 해주는 거야 배송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내가 송장을 너한테 주면 나는 거기 내가 송장을 입력을 하는 거고 네이버에 그 송장 번호를 입력하는 거지 나는 그걸 물어보는 거야 위탁으로 내가 보내주는 거지 너가 내 걸 위탁으로 보내주는 것처럼 다 이렇게 하지 네가 내 거 위탁하듯이 똑같은 개념이야 지금 바꿨다 뿐이지 아 그런 거야? 근데 너는 내가 주소랑 이런 것들을 주소 3종을 카톡으로 보내주는 거고 왜냐하면 이런 몰이여 너는 없으니까 없으니까 나는 내 자산물에서 이렇게 가져가 그러면 돈을 주거니 받거니 안 해도 되는 거지 너는 이미 여기서 구매할 때 결제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나는 결제를 하고 나는 고객한테 받는 거고 그러니까 어 그런 거네요 그러면 여기서 구매하기를 누르면 그 시스템인 거야 맞는 거야? 어 맞는 거야? 맞는 거야? 나는 고객한테 받고 너 그거 스마트 스토어에 주문을 한 거잖아 고객은 거기서 너는 결제를 받았잖아 돈도 받고 그럼 네가 알아서 가져 그리고 너는 여기서 주문을 하는 거야 고객은 네이버에다 돈을 내는 거고 나는 네이버에다 돈을 내는 거고 나는 네이버에다 돈을 내는 거고 그 돈 네가 갖는 거고 너는 그 물건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보낼 건지 그러면 정산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너가 나한테 지금 사잖아 여기서 어 그럼 나는 여기서 나한테 돈이 들어오지 아 거기서 정산을 해가지고 너는 네이버 스토어 네이버에서 장사를 할 거냐 식스샵에서 홈페이지에서 장사를 할 거냐 이 플랫폼 차이인 거지 어디서 장사를 하는지는 나는 너한테 여기서 장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대화가 왜 이러니 아니 나 무슨 말인지 알아 아 알았어 알았습니다 구매하기를 누르면 이제 나 가르쳐 줄게 가격 가르쳐 줄게 여기서 아까 나왔던 그 가격이 아니잖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가격을 구매하기를 누를 때 가격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사업자 전용관에서 꼭 해야 되는 거야 잠깐만 일반 소비자들은 아까 39,000원이었잖아 근데 24,500원이면 30% 마진을 너가 싸게 사서 너는 그 가격에 파는 거야 나는 39,000원에 밟고 나는 너한테 24,500원에 사는 거야 그러면 그 차액이 30%야 그럼 너는 그 30%에서 이제 세금 내고 뭐하고 빠지고 들어오니까 거기서 이제 그 하면은 이제 뭐 그 계산이 나오는 거지 보내주는 거는 너가 보내주는 거고 그래서 아까 사업자 전용관이 아닐 때는 이 가격이 안 나오고 39,000원에 결제가 돼 일반 소비자들도 들어와서 사니까 근데 너는 사업자니까 너한테만 주는 가격을 B2B관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사업자 전용물로 꼭 그래서 거기 가서 구매를 해야 돼 안 그러면 너도 39,000원에 사게 되는 거야 일반 그냥 들어가서 결제를 하면 아 이제 알았어 그리고 여기다 이제 너가 네 스토어에 들어온 주소지를 여기다 입력을 해주는 거지 내 스토어증 그러니까 주문 들어온 거를 여기다 입력하면 나는 이 주소지를 보내는 거야 그럼 돈은 네가 결제한 거가 여기서 뭐 결제가 될 테니까 아 나 알겠어 예스 예스